제주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 임대료가 2만 5천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첫 아이 지원금을 늘리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는 36개월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자연 감소 규모만 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명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8명대에 그치고 있고 혼인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를 넘어서는 순유출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2만 5천 원, 연간 임대료 30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기존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600가구에 적용한 뒤 차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신혼부부에게 연 30만 원의 파격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 육아, 일자리 등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5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출생과 육아 분야에서는 육아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첫 아이를 출생할 경우 지급되는 50만 원의 육아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2년에 걸쳐 50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정주 인구 증가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인구 유입 정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준비 단계에 있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